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송, 궁평, 이 지하차도 참사, 유족과 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충청북도는 재난지원금 2억 8천만 원을 청주시에 선지급하고 희생자 14명에게 2천만 원씩 지원합니다. 청주시는 여기에 시민안전보험금 2천만 원, 재난구호기금 1천만 원을 더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총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. 9명의 부상자에게도 도아시에서 각각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